컨디션이요?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게 좀 축축 처지는 날씨기는 한데 좀 피곤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스태프를 만나서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어요 장옥정 사랑에 살다라고요 저는 숙종 역할을 맡았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장희빈 드라마 참 많았었을텐데 이렇게 연상 연하 퍼플로 나올거고요 실제로 숙종이 장희빈 보다 연하에요 역사 속에서 이번에는 조금 장옥정 장희빈과 숙종의 사랑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될거 같고요 그동안 봐오셨던 장희빈님들과는 아주 색다른 가슴 절절한 사랑의 얘기를 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하하하하 하하하하